롬? 남? 롬? 남? 맥 Drive nämlich 너무 좋다. 나죠. 2탄도 왜케 불이냐 2탄도 왜케 불이냐 정밀같고 아이 젊나 게임 더럽게 하네 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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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꺼도 가져갈만 하지 않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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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매직미셀 나왔다 킹가또 칠 근데 뭐 가져가지? 가시 들고 가야되나? 짠 들고 가야되나? 짠은 너무 큰데 짠 넣고 단독 강화하면은 짠 들고 가자 짠만한게 없네 이게 도적 두번째 맞을걸요 도적이 아니라 도둑이지 근데 도둑인데 왜 칼 들고 있지? 가갑 위조 위조 필요한가요? 짠의 봉대까지 쓰면 대박인데 빙결줌으로 훔쳐가는게 낫겠죠 잘 쓸 수 있을거 같은데 짠의 봉대까지 뭐 가져가죠? 빙결 가져가는 게 제일 나은가? 짠이 있으니까 독침 강화해서 쓰면 될 것 같은데 빙결로 카운터 되는 애들이 많죠 단독 대신 독침 락픽 해도 되겠지? 저렇게 하면 저렇게 적용되는구나 두 번이 안 되네 지식이 들었다 캐논 타이어 이거 은근히 아프네 공대 2, 2, 2 가방 자리 생각해야 될걸요 강화 2개 있다 얘는 독에 강하죠 독에 강하면 더 강한 독으로 잡으면 되거든요 공대기 포장 지방에 강한 독침이 스프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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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에취 도시가 최고야. 에취 도시가 답답해서 대신 듭니다. 흡혈도 진짜 좋은 장비 기난데 4칸이나 아니 2칸짜리는 못쓸 것 같아요. 2칸은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. 독걸려 죽은 청소기. 똥챔 부터 강화를 하는게 모든 빈결. 그럼 이제 독에 가만해도 충분히 잡을만 하겠죠. 짠 강화를 한개 더 줍니다. 에취 도시 센스. 이제 붕대 감고 끝내면 되겠다. 도닥봉. 짠이랑 붕대 조합이 아주 흉내쟁이. 그러면 얘한테 짠 한개 더 받을 수 있는거 아냐. 아 독침을 한개 더 받을까? 독침 한개 더 받으면 엄청 세겠다. 마직 미사였을걸. 아 아니랬다. 서로 빈결각인데. 야 이거 좀 안좋은 것 같아요. 도둑질. 도둑질. 도둑질을 쓸까? 도둑질 쓰면은 독침 받아올 수 있는데. 도둑질. 독침 두개의 게이득각인데. 도둑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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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민 되네. 아까 베베 사구가 있었나. 에이 졸나파 야 이거 혹시 못 가져오는거야? 아니지? 오케이 독침 이독침 됐다 이게 대기심 여기에서 체력 다 채우고 카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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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빈결 주문에 야쿠가 들어가버리네 아 실수 5 상자 6 5 2 2 3 1 4 5 5 6 비행하나 훔쳐놓을까? 보스중에 단타 센에 나오면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독에 강합니다 독에 강하다면 더 강한 도구를 쓰면 된다 소주 싫어 아시 아시 그 시간에 아우 아파 그런데 짜잔 은근힌들 제발 좀 주작겜 주작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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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아우 힘들다 아까 짠을 짠을 가져올거 장비강왕 장비강왕 짠 가방에 뭐 좋은거 없네 단독 단독 짠 그런데 짜잔 비행 빙은 진짜 카운터다 싶은데 나오면 그때 쓰면 될 것 같아요 아우 여기도 싸그리 빙결이네 그래도 그래도 딜교하기는 편하니까 그래도 딜교하기는 편하니까 딜하나 힐셋 이렇게 하면은 이득교환 되겠네 아우 길교게 꼴이겠네 아니 뭐야 이게 야 야 왜 왜 저 아이씨 일단 꺼자 접시다 이거 짜증났네 주사비 위에서 뺏어 놓는데 이 버그는 언제 고쳐줘 오징어도 잡을 수 있겠지 일단 껐다 켭시다 어째서 한국어 버젼만 아이 시원하다 냉동 오징어 만들면 이기네 실병 와 냉동 오징어 나이스 나이스가 아니구나 새가 없네 먹물밖에 못 돋는 냉동 오징어 6이었네 필요는 없으면 가방에 하나 담아가줘 저주 저주에 걸리긴 한데 어차피 안 쓸 카드라서 애굴 미친 애굴 대검 쓰는 미친 애굴 애취도치님께 한수되었습니다 이 해굴은 안전합니다 비벼들 비벼들고 1 애들 삥 뜯고 다니는 중 최대 2 짝수 저주 단돗불 아 다주그냥 돈도 났는데 뭐 돈갖고 가서 뭐하겠어 야쿠아 얘도 냉동 걸면 되네 야옹 이거 빙결에 야쿠아 걸리면 안되는데 슛 저거 또 가져갈거 없지 오케이 빙결에 안 걸렸다 예취도 치가 반응해냈습니다 예취도 치가 반응해냈습니다 예취도 치가 반응해냈습니다 목소리를 뺏었어 어 탕머 드디어 해금각 보는구나 탕머 색 다 뒤졌다 자정부정 나도 가로받긴 싫어 명령이라서 말이지 혼란을 준다 혼란을 뭐하는거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임 이거 뭐임 뭐임 효과는 그대로인가 이름가리고 위치원 같은거구나 게고린들 게고린들 네 이걸 퍼펙트로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시키지 마세요 아 네 안 읽어 안 읽어 안 읽는다고 헌종으렴 어쨌든 넌 이길 수 없을 거야 모토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여기서 탈출하는 건 가능할 수도 몰라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나도 너한테 붙을게 주자프는 누가 돌리는 거야 나도 몰라 내 할 반이지 여길 빠져나가자고 최대 체력인 상태로 쓰러트리십시오 좋아하는 음식 아이스크림 던전에 온 이후 불타고 싶지 않아서 실례지만 지금 불타고 계십니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음식 엎질러진 것 던전에 온 이후 청소기들의 인권을 보장받고자 불머리 횃불머리 어쨌든 너보다 행복해 아침 아이스크림 저는 이suspGR Jews rzeb 그런건 있고 다른